. 기원아! 안팔 좀 봐! 기원아! 야 기원아! 기원이랑 우승이 빨리 찾아야 돼. 아직도 그리 있을 거예요. 일단 잘 되고 있어 온몸 놓치지 말고 여기 베를리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더군다나 형을 관계 갔다 왔으니까 형이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 가족 찾겠다는 게 그렇게 죽을 죄냐? 분명한 건 어느 정도 나서서 형을 도와주지 않을 거란 거야 오동놈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 모두가 널 보고 있고 듣고 있어 그중에 네 가족 생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풀어놓고 보는 거지 쓸모있나 없나 자네 형 빨리 자수시켜서 고향 땅에 데리고 가야지 아까 볼 수 있는 불사냐 지옥에서 왕이 지옥에서 왕이 한 번 살다 보면 왕도가 많아 나도 무슨 일사라도 찾을 거다 지옥에서 왕이 한 번 살다 보면 왕도가 나 다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